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 암호화폐 가격이 매트릭스포트의 보고서로 인해서 크게 하락을 했죠. 아마 놀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이 뉴스의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이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거시경제 이슈 간단하게만 짚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1% 이상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중요한 지표가 두 개가 발표가 됐습니다.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와 미국 노동부의 구인이직 보고서인데요. 자 먼저 보시면은 고용의 상황들을 볼 수 있는 미국 노동부 구인이직 보고서부터 보시면 지금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노동 수요가요.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경고하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지금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지금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시장의 수요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를 하긴 했는데 절대적인 수치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보다는 상당히 밑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축소 국면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로 봤을 때 분명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들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시장을 무너뜨린 것은 이 F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였습니다. 자 FMC 회의록에서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시점에 대한 말을 아낀 겁니다. 그러면서 엄격한 통화 정책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증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너무 앞섰던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들로 단기 조정이 발생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이 매트릭스포트의 보고서로 인해서요. 굉장히 큰 가격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요구가 돌기까지 움직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가격에 이 차트의 아래 꼬리가 이렇게까지 길게 나온 것은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아마 처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만큼 좀 어제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가격은 어제 41.5K 부근까지 하락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을 또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42.8K인데요. 전체적인 기술 분석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4.53%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6%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 후에 알트코인들도 모두 다 굉장히 짙게 지금 빨간색이 들어와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7에서 10% 정도 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어제 굉장히 큰 무빙을 보여줬는데요. 반면에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길게 윗꼬리를 그리면서 지금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52.66%입니다. 네 공포미 탐욕지수는 어제보다 2계단 하락해서 68입니다. 네 그러면 12D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파이어 차트에서 매도벽은 여전히 47K에서 가장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하단에 46K에서도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에서 가장 가까운 부근에 지금 44K와 바로 그 하단에 또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이 지금 단기 저항 영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매수벽 같은 경우도요. 어제 41.5K 부근에서 반등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1K에서 없었던 매수벽이 굉장히 좀 진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세는 이 구간 아래로는 절대로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다른 고래들이 계속 매도 물량을 던지는 동안에도 홀딩을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일정 부분 물량을 매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크게 지금 가격의 어떤 낙폭을 만든 것은 가장 큰 규모의 고래 이외의 나머지 고래들의 어떤 영향들이 조금 더 컸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지금 가장 큰 규모에도 갈색 고래가 물량을 넣으면서 가격의 일시적인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에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는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구간 동안에 빨간색 고래도 지금 물량을 넣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ETF 관련 소식들 보겠습니다. 네 어제 매트릭스포트에서 보고서를 갑자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블록체인에서 소식을 전하면서 빠르게 전파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국내에서는 코인리스에서 이걸 가장 빠르게 전해줘서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매트릭스포트의 주장은 1월 초로 기대하고 있는 이 ETF 승인이 아마도 불발될 것이다. 그래서 2024년 올해 2분기로 미뤄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는 SEC위원 5명 중에서 민주당 소속이 많은데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를 좋아하지 않는 스탠스이고 게리겐슬러는 특히 ETF 승인에 회의적이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SEC위원들이 민주당이고 게리겐슬러가 회의적이라는 것이 ETF 승인 거절의 이유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개인적인 선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 승인에 정치적 타당성이 없다. 그것도 정치적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거절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 찜찜했던 부분들은 신청자들이 SEC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인데 블랙락이 지금까지 575건의 ETF 단 한 건 빼고 다 성공한 블랙락이 지금 SEC에 신청을 했는데 이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다라고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현재 공개된 부분에서 수수료도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기관사들이 지금 공란으로 나타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공개 여부에 대한 것이지 수정안을 갖다 이미 수차례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개인적으로는 큰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승인이 되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트릭스포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전혀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라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포트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보면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 거부가 확정되면 51억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 중 대부분이 청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 경우 순식간에 가격이 20% 하락을 해서 36K에서 38K 구간까지 더돌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일까지 만약에 관련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 롱 익스포저를 해지를 하고 1월달 만기행사가 40K 달러의 푸드옵션을 매수를 하거나 쇼포지션을 취하라. 이렇게까지 아주 친절하게도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여지를 남겨놓는데 그럼에도 SEC가 이번에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반감기 사이클의 영향으로 결국 올 연말에 비트코인 가격은 연초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약간은 좀 변경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배후에 우지안이라는 사람이 있는 건데 우지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감기 사이클에 대해서 늘 회의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매트릭스포트도 이 부분들보다는 어떤 거시경제적인 유동성 이런 것들을 더 강조를 했는데 갑자기 반감기 사이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저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1월 8일에서 10일까지를 주장하고 있는 에릭 발추나스와 제임세이 파트 두 사람이 있죠. 그런데 에릭 발추나스가 갑자기 굉장히 불리시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던 이 매트릭스포트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는가에 대해서 상황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승인 말고는 다른 걸 암시할 수 있는 어떤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발견된 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갑자기 태도가 바뀐 이유가 저희가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분석가는요. 이번에 이런 보고서를 낸 매트릭스포트의 창업자가 누군가 이걸 봤더니 아 이 비트코인 캐시를 지지하던 그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우지안에 대한 정보를 포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매체들에서 이 시장을 갑자기 이렇게 움직인 배후에 이 우지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을 내놓게 된 거죠. 이 사람은 A식 채굴기의 제조업체입니다. 비트메인의 설립자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블록 크기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 큰 블록을 굉장히 지지하는 이런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어떤 기조와는 반대이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시장 조작 의혹을 받기도 했던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과거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지금은 좀 잊혀진 인물 중에 하나로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어떤 뉴스들은 아마도 이것이 퍼드가 아닐까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같은 날 이 매트릭스포트가 주장을 한 겁니다. 지금 2024년 1월 2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둘 다 같은 날인데 같은 날 하루 동안에 비트코인 ETF 승인이 이제 곧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5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놓고는 갑자기 승인이 불발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같은 날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비판이 일어나고 있자 우지안이 이제 직접 등판을 해서 두 번을 걸쳐서 굉장히 긴 장문에 포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핵심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길기 때문에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가 있는지를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본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매트릭스포트의 분석가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인 같은 이 경영진의 영향이나 간섭은 절대로 없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보고서를 낸 이 마커스틸렌 굉장히 유명하죠. 이 마커스틸렌은 굉장히 유능한 어떤 분석가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매트릭스포트가 한번 기억을 해봐라. 2023년 초부터 비트코인의 저점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굉장히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해왔고 그리고 고객들을 위해서 굉장히 힘써왔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그 보고서 내용 같은 날 발표됐다는 거기에 대해서도 반박을 합니다. 같은 날 발표된 거 아니다. 한 의견은 화요일이고 다른 의견은 수요일에 공유된 것이다. 하루 차이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의미부여를 하고 있냐면 이 마커스틸렌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을 굉장히 잘 캐치를 해서 빠르게 의견들을 전해주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고객들에게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커스틸렌의 조언이 어떤 식으로 지금 결과들을 가져가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만약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 PUD를 무시해라.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했지만 이거에 휘둘릴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에 의해서 이미 시장은 굉장히 많이 흔들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PUD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예측 의견을 평가하고 그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번에 승인이 안 되고 2024년 2분기에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자. 본인들도 이거는 100%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물론 SEC의 결정이기 때문에 100% 누군가가 단언을 한다는 것은 힘든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2분기에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본인들도 판단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요. 또 중요한 것은 결국은 비트코인의 역사와 미래 전망을 살펴보면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고 이것이 어떤 현재 변동성을 일으키고 잠재적인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이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항상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현물 ETF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승인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2024년 말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모두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좀 구체적인 부분들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이 퍼드에 의해서 가격이 흔들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우리는 긴 호흡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하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상당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요.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굉장히 즐기는 거죠. 그 구간을 너무나 행복해지는 건데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늘 강조드리지만 일정 물량은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본인의 투자 원칙을 유연하게 잘 세워보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이 매트릭스포트의 어떤 기사에 대해서 퍼드성으로 조금 더 보고 있는 분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이클 반데포프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석가죠. 자 이분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비트코인 ETF는 역사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인데 두 차례 연속으로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올린 인턴 게시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는 과거의 ETF 승인 뉴스 때문에 한 번 가격이 흔들렸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되지 않는다라는 이번에 매트릭스포트의 보고서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것만으로도 이 시장이 얼마나 잘 조작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하고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접근을 하면 이 시장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ETF 승인에 대한 시계들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100% 승인된다고 누구도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어떤 전체적인 정황 자체는 이 ETF 승인이 굉장히 임박했다라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이 SEC와 지금 만난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이게 왜 SEC가 이렇게 더 회자가 되냐 하면은 블랙락이 지금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CBOE와 NISE도 지금 SEC와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하는 거래소들과 지금 SEC가 이제 면담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AP로 참여하는 회사 중에서 JP모건이 포함되어 있는 거 어제 보여드렸죠. 어제 블랙락과 인베스고가 지금 두 번째 AP로 JP모건을 설정을 했는데 지금 외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도 블랙락과 그레이스케일의 AP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굵직굵직한 글로벌 은행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미국의 크립토 전문 변호사는요. 만약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하면 소송에 증명할 것이고 또 패소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매트릭스포트 얘기처럼 게리 겐슬러가 난 싫으니까 안 할 거야.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싱가포르 지사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현재 과대평가되지 않았다. 그리고 거부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판도 파이낸스는 굉장히 더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10일까지 승인될 가능성 본인은 98%로 본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ETF와 관련해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제임세이 파트 같은 경우도요. 1월 8일에서 1월 10일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견이 변함이 없다. 촬영 1분 전에 이렇게 지금 포스팅을 한 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이요. 어제 뉴스가 전해지면서 1시간 동안에 무려 5억 달러 이상의 포지션이 청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가격 하락을 유발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의미심장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거래소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어제 그 뉴스에 의해서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양이 배도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5억 달러라고 하는 것들도 금액을 갖다가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1조가 되지 않는 금액 한 6,50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청산이 된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정황들이 굉장히 좀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부분이 지금 CME의 비트코인 미결제 악정 지배력이 32%까지 지금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때부터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바이낸스는 이때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도 이 CME의 미결제 악정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지난 24시간 동안에도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바이낸스는 두 자릿수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상승하는 동안 이게 하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서 기관들은 계속해서 경고한 어떤 스탠스들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리비트의 자료를 보면 1월 26일 만기 행사가 5만 달러의 비트코인 콜옵션에 가장 많은 물량의 지금 미결제 악정 물량이 쌓여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5만 달러의 콜옵션 미결제 악정 계약이 8300건 이상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 콜옵션이 몰려있다는 것은 1월 말까지 이 가격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지금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디셀 자산 투자 상품에도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자금들이 꾸준히 유입이 되어서요. 이 구간에서 한번 이탈했지만 또 큰 폭으로 지금 많은 유입량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기관들도요. 지금 계속해서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 분리시한 관점들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물량들을 보시면 압도적으로 비트코인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솔라나가 굉장히 많이 작년 12월에 유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더리움인 거죠. 그만큼 솔라나가 지금 더 많은 기관들의 어떤 관심을 현 시점에서는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리플과 카르다노, 폴카다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여러가지 반대 움직임들이 많이 보여줬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거래량 자체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매도하는 물량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이더 딥을 하는 물량도 있었죠. 저가 매수하는 물량도 있었는데 지금 이 구간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올해 3월 17일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아마 연간으로 봤을 때도 가장 최고 수준이 아닌가 그런 지금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부 이 하락세가 투자자들에게 어떤 두 가지로 다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하나는 투자자들이 시장이 곧 정리될 것이고 다시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바이더 딥을 했던 사람들. 저가 매수를 한 사람들이 있냐 하면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 상황 때문에 투자 실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본 투자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저희 커뮤니티의 어떤 구성원님들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면서 저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노련한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굳건한 믿음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봤을 때 이제는 어떤 고래들이 세우를 예전처럼 막 함부로 흔들어 댈 수 있는 시기들은 좀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정보의 어떤 비대칭성은 여전히 많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그 간격들이 줄어들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더 노련하고 지혜롭게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중요한 알트코인 몇 가지 차트를 보시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저도 계속해서 좀 관찰을 했는데 어제 22MA 아래로 지금 이탈을 해서 계속해서 빠지다가 50SMA의 지지를 딱 받고 다시 말아올리면서 지금 현재 22MA까지도 지금 다시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22MA가 42.8K 정도 부근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딱 그 정도 구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대 강도 지수도 지금 굉장히 하락 추세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상승세가 약간은 주춤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40K에서 45.8K 이 구간들에서 당분간은 좀 횡볼할 가능성들도 염두에 둬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간은 이 40K까지로 만약에 다시 이탈해서 이 구간에서 다시 떨어지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중요한 지지 구간이죠. 37.9K까지는 여전히 좀 열려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구간을 테스트를 해서 반등을 하게 됐을 때는 다음 목표 가격이 50K까지 가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상황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50SMA 아래로까지 지금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22MA를 다 회복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2200달러보다는 상단의 위치라고 했습니다. 이 구간보다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죠.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지금 2100달러 미만까지 다시 내려가게 됐을 때는 1900달러까지 더 깊은 조정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구간을 다시 2400달러를 회복을 하고 다시 반등을 했을 때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3000달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솔라나 보겠습니다. 솔라나도 비슷합니다. 솔라나는 상대적으로 가격방을 조금 더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50SMA까지 이탈하지 않았고요.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해서 지금 현재 22MA보다 더 상단의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촬영 시점에서는 98달러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 구간에서 유지를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지금 117에서 126에 있는 저항 영역을 향해서 지금 상승 랠리를 또 이어갈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요. 결국은 비트코인이 큰 흐름을 함께 가져가 줘야 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상황이 가장 좀 안 좋은 것은 리플로 볼 수 있는데요. 이미 22MA와 50SMA가 다 평탄한 구간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굉장히 하방으로 이탈했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이 구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지금 0.57달러 위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간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이 구간을 유지를 해서 다시 한 번 이동평균 상까지 끌어올려지는 과정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구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0.46달러까지도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도 지키지 못하면 0.41달러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 구간까지도 이탈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